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인다 보인다 드디어 드디어 제가 왔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제가 왔습니다 제 방 제목 어떠신가요? 리놀이방 놀이방 역시 첫 라이브방송 반응이 뜨겁군 좋아요 좋아요 안녕 자자자자 지금 여기는 오전 11시입니다 11시 지금 한국은 그러면 한국 몇 시에요 한국 한국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 안녕 어 6시 6시 6시고요 한참 저녁을 드실 시간이군요 좋네요 좋아요 저는 방금 호텔에서 조식을 먹고 씻고 왔어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공연장에 가야 하거든요 프랑스 어땠냐고 프랑스 너무 좋았어요 에펠탑 봤는데 너무 좋아요 이게 되게 뻘쭘하구나 혼자 하는 게 안녕 안녕 어 맞아요 여기 지금 독일 와서 룸메이트가 바뀌었는데 저의 룸메이트를 맞춰보세요 처음 쓰는 사람이에요 처음 쓰는 사람 저랑 방을 처음 쓰는 사람입니다 방을 처음 쓰는 사람 방금 정답 나왔어 정답 나왔어 빨빨리 더 맞춰봐요 더 더 더 현진이 맞아요 현진이에요 보고 있나 황현진 내가 갑자기 나와서 당황스러웠겠지만 난 여기 있네. 자연광. 오늘 스테이는 뭐 했어요? 저에게 TMI를 알려줘요. 저는 TMI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스테이의 TMI 듣겠어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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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 바꾸라고요? 오케이. 한번 바꿔보죠. 짠. 흑백? 흑백 좋다. 흑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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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 낫다 아니야. 흑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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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인데 학교를 간 거예요? 방학 자습. 야. 흑. 대박이다. 대박. 좋아요. 좋아요. 열심히 하는군요. 자 그럼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아니 오늘의 TMI. 스읍. 별게 없는데. 흑. 하아. 어제 되게 일찍 자서. 11시. 12시. 12시. 14시. 15시. 15시. 10시간 잤어요. 10시간. 최상의 컨디션. 최상의 컨디션. 이거 해봐야겠다. 별거죠. 네. 본데스. conc compassion. 뭐야 이거.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오늘 여기 조식 진짜 맛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국수? 응 국수 쟁반국수 쟁반국수 맛있고 어 쟁반국수래 뭐야 잔치국수 잔치국수 쟁반국수는 뭐야 잔치국수 쟁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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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오 예스 쟁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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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필터를 빼달라고요?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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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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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걸로 돌아오겠어 아 이거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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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하니? 하니 뭐하고 있냐면은 하니? 몰라요 하니 몰라요 오 순이 둥이 나보다 순이 둥이 도리를 더 찾는 것 같은데 이거 순이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음 순이는 지금 뭐 놀고 있겠죠 동생들하고 아 저 조식으로 그거 먹었어요 감자 아 감자튀김 음 튀김인데 뭐라 해야되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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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가 이렇게 세모나게 생겼어요 어쨌든 그렇게 생긴 거 먹었고 또 오믈렛 요거트 팬케이크 그리고 무슨 콩 콩 콩 이렇게 약간 주황색 누리끼리한 색깔인데 콩 콩 콩 맞아요 이거 맛있더라구요 처음 먹어봤는데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흠 흠 흠 기본적인 빙수 좋아합니다 배고파 고양이 필터? 고양이 필터가 있나? 고양이? 흠 이건가? 이건가? 아무리 봐도 저 친구는 고양이처럼 생기지 않았는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고양이가 아니야 흠 흠 흠 흠 고양이 필터가 없는걸 흠 흠 암 음... 뭐야... 제가 좋아하는 믹스테잇? 음... 제가 좋아하는 믹스테잇 저는 개인적으로 다 좋아요 음... 믹스테잇 4! 그거 그거 보물섬이 어딘지도 모른 채 어, 믹스테잇 2도 좋다고요. 2도 좋죠. 그림자도 빛이 있어야죠, 이제... 저는 무슨 빵이 좋냐면 음... 무슨 빵이 좋으냐면 음... 그그그그 아, 가끔은 머핀도 맛있고 어쩔 땐 또 다 좋은 것 같아요 아, 순이둥이랑 사진을 같이 찍어달라고 아, 이게... 마음 같아선 찍고 싶은데 그 친구들하고 찍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따가 뒤, 이거 거울인데 예-에에에에에... 제일 먹고싶은 한국음식, 지금 으으음...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 어 맞아요 저 어제 운동했어요 운동 이렇게 해서 어제 운동했죠 음 현진이랑 룸메 하면서 에피소드 같은거 룸메 하면서 에피소드 제가 생각보다 호텔에 가면은 아무것도 안해요 시간 남으면은 헬스를 가거나 누워있어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해서 지금 12분 13분째니까 좋아요 20분까지만 해봅시다 우리 오늘 공연인데 아 공연인데 공연인데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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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잘 풀고 아 어제 스테이 케이크 두개 먹으라고 했는데 두갱 먹었어요 아니 어제 두개 두개 그치 케이크 먹었어요 뒤에 누가 있니 뒤에 접니다 아 아 아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 민트 초코 민트 초코 민트 초코 치즈케이크 초코케이크 생크림도 좋고 고구마도 좋고 아 좋아요 좋아요 저 이제 오늘은 여기서 첫 방송을 했지만 무슨 앞으로 무슨 방송을 할까요 추천 추천 추천을 해주세요 윙크 니노가 제일 하고싶은거 제일 하고싶은거 안무 연습 제 뒤에 귀신이 있다뇨 짜잔 노래 노래 좋아요 노래 틀어줄게요 좋아좋아좋아좋아 공포영화 공포영화 가끔 보긴 하는데 딱히 즐겨보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재밌어서 가끔 있으면 보는데 완전 무서운 공포영화 추천해주세요 완전 무서운거 먹방 먹방 나의 먹방이라 하하하 나의 먹방이라 나의 먹방이라 소연 알아듬요 슬쌩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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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슨 춥시다 우리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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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 머리야 이거 머리 감고 머리 말리면 이렇게 돼요 안무 만들기 만들기라 만들기라 좋죠 만들기도 좋고 눈썹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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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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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고 싶긴 한데 어 곤지암 봤죠 곤지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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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부샤부 샤부샤부 샤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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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노코떼에서 스키점프타는 방송이랍니다 제 코트에서 스키점프를 하신다고요? 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료 저는 커피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는 이제 댓글 3개만 읽고 가보겠습니다 첫번째 첫번째 하트해주세요 오케이 자 두번째를 읽어보죠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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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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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무 강의 오 새벽 안무 강의 오케이 오케이 그것도 좋아요 좋아요 자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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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아하는 노래 장르 노래 장르 음 음 저는 노래 저는 힙합! 힙합 좋아합니다. 올드스쿨 예스! 올드스쿨 예스! 그럼 이제 저는 가보도록 하죠. 즐겁습니다.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